아! 레알 골 넣는 거 봤어요. 주워 먹었죠. 훌륭한 선수에요.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이강인도 그러고 황희찬도 그러고 초반에 골 넣는 페이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 심리적인 이유인데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근데 쉽게 생각으로 달라든데 계속 하더라도 뭐가 안돼. 그러면 좌절감이 더 심해져.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그냥 계속 경기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게 좋고 골은 그렇게 욕심 안 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말했지만 황희찬이 있는 울부스는 작년 시즌 최다 득점자가 페드로 네투랑인데 골이 5골 밖에 없어. 파비오 실버 같은 걸출한 젊은 스트라이크를 데려왔었어도 풀타임을 소화시키면서 5골 이하다고. 그러니까 황희찬이 욕심을 내면 안돼. 내가 황희찬 경기 울부스 할 때 그 이야기 했던 건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초반에 골 루카 하다가는 오히려 인생 망친다고 잘못하면 그게.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요 루카에서 골을 넣어서 오는데 풀타임으로 못 나가거나 아니면 풀타임 뛰기 시작하면서 체력 재화로서 분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출전 시간을 장기적으로 30분 40분씩 계속 늘려가면서 그 주전 경쟁을 해야지. 그 생각에 보시면 되죠. 왜 라이프티에서는 경기에 못 나갔느냐. 그리고 왜 여기에는 경기를 나가느냐. 말씀드렸지만 첫번째 골을 투입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프레셔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을 받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골을 넣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 황희찬이 뭐 바로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 잘못하면 애 가는데 그런 생각인 거죠.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축구 선수는 한 골 넣는 걸로 아니라 그걸로 평생 밥을 먹고 살아야 돼. 평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수 생활 한 30살 넘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경기에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 경기에 투입을.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력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 골을 넣으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EPL에서 5경기, 3경기 연속 득점이 가능하냐고. 울부샘턴에서. 시날두님. 내가 그랬잖아요. 울부샘턴이 작년에 페드로네트가 엄청난 공격력을 보이고 트라우마가 엄청난 공격력을 보였고 포덴스, 파비오실바, 그 다음에 네베스, 무티뇨, 오마어마 선수들이 다 이름값하는 선수들인데 그 팀의 최다 득점자가 5골이에요. 38라운드에서 5골이 최다 득점자라고 하면 4경기 아니면 5경기 한 골을 겨우 넣는 선수들인 거예요. 그런 팀인 거고. 올해는 페드로네트가 빠졌고 그 다음에 라르건샤레스가 들어오긴 했지만 득점적 지하가 보이죠. 공격력 지하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한 골을 넣었다가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골에 대한 프레시화 생긴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더 잘하면 더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힘들게 선수를 몰아가는 요인이라는 거죠. 황희찬이 10골 이상 가능하다. 넣어주기만 하면 좋죠. 그렇게만.